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지킴입니다. 최고의 주식병무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애플 걱정, 연예인 걱정. 저희가 신어 어제도 준호 매니저와 LG유택 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루 충격이어도 워낙 아이폰과 애플 있어서 덜 할 것이다 그런 얘기했는데 간밤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워낙에 애플은 충성 고객이 많기도 하고요. 사실상 애플과 인텔리전스가 AI가 처음으로 적용된 게 사실 새로운 디바이스가 거의 17년 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도 아이폰 12를 쓰는데 아이폰 12, 13이 사실 5년 동안 가장 최대 판매량을 보였는데 올해 아이폰 16부터가 본격적인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는 관점에서 결국에 아이폰을 새로운 걸로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 아이폰 12부터는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기능적으로 AI가 우리가 혁신적이자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결국에 아이폰의 새로운 AI가 장착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교체 주기가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판매량은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충성 고객도 많을 뿐더러 일명 앱 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살 수밖에 없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사실 많은 아이폰 유저들이 통화 녹음 기능이 없어서 업무 폰을 따로 갤럭시를 사용할 정도로 저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게 이번에 통화 녹음 기능이 아이폰 16부터 탑재가 되고요. 그래서 또 AI로 통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 내용까지도 텍스트로 저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판매량은 증명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애플은 애플이다. 그래서 애플의 판매량은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하루 만에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폰 15부터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적으로 아이폰 총 판매량 중에서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95%는 앞으로 모든 걸 핸드폰을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아이폰 판매량의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이폰이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루에 7% 이상 폭등이 나와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LG 이노텍을 말씀드렸던 게 LG 이노텍이 이제 카메라 모듈을 또 이제 아이폰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또 이제 LG 이노텍의 매출의 총 비중이 85%, 84%가 아이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폰 판매량이 어떤 증가하면 LG 이노텍의 매출은 고성장할 수밖에 없고 특히 올해 하반기에 또 슈퍼 사이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제 LG 이노텍이 시장 여파로 또 그리고 인터넷 전수가 공개되고 실망감의 10% 이상 빠졌을 때가 기회다. 그래서 어제도 아침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막판에 좀 아래 꼬리가 좀 달긴 했잖아요. 그래서 LG 이노텍이 그런 부분에서도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뭐 PCB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을 아이폰에 꾸준하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또 이제 카메라 모듈 수혀도 또 이제 그 아이폰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되면 업그레이되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전장용 모멘텀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테슬라의 또 이제 로봇 택시 공개와 또 완전 자율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카메라 모듈의 숫자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LG 이노텍이 어제도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조정식 매수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좋고요. 중장기적으로. 특히 올해 하반기까지 흐름 보면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폰 관련 종목들도 실질적인 수혜주가 그중에 또 LG 이노텍이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증시원을 1부에서 앞서 1발 장전 때도 그랬었고요. 개장 공략할 때도 애플 관련주들 낙폭이 워낙 컸을 때 세상 쓸 데 없는 걱정, 애플 걱정이다.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 리딩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 시작하고 애플 관련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민 매니저, 저희가 애플 얘기로 시작한 건 살짝 제가 컨닝을 했거든요. 영민 매니저가 오늘 준비한 1발 종목 약간 연관이 약간이 아닙니다. 엄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놓고 직접적인 애플 수혜주를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은 BH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가장 대표적인 애플 공급망 수혜주라고 하면 방금 얘기해 주셨던 LG 이노텍, 그다음에 BH 여전히 하드웨어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앵커 브리핑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수급 순환매가 한번 좀 돌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드는데 오늘 개장 이후에 그런 흐름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애플 인텔리전스 스펙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저께. 특히 이제 오픈 AI, 채찍 PT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연초에 세계 최초로 이제 갤럭시 S24 출시를 하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생성형 AI가 이제 탑재된 스마트폰으로 이제 공개를 좀 했는데 사실 기능적인 서비스로 봤을 때는 삼성 이제 갤럭시 AI와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애플의 이 iOS 생태계와 그리고 이제 애플이 자랑하는 이 애플의 이제 앱 스토어 이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체계 자체가 이제 AI를 중심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잘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이폰의 교체 주기를 오히려 더 앞당길 거다. 사람들이 이제 AI가 들어간 아이폰 쓰고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95% 정도는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폰 교체 주기를 이제 앞당기면서 아이폰 16이 이제 출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폰 또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줄줄이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애플 주가가 무려 이제 7%나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20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목표 주가도 지금 뭐 230달러 심지어 지금 280달러까지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이제 시총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하고 개입 차이가 이제 한 300억 달러? 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이제 애플이 여기서 이제 더 순항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시총 1위 자리도 다시 이제 탈환할 수 있는 가능성. 제가 이제 한 두 달 전에 여러분들께 미국 나스닥 지수가 지금 결국에는 AI 랠리를 펼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애플이 이 나스닥 지수 랠리에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소외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 애플 주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AI 산업 트렌드에 이제 좀 편승을 좀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애플 세계 개발자 대회를 통해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공개가 좀 되고 아이폰 16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실제로 이제 또 애플이 이제 시작되죠. 시작되는 이제 그런 이제 타이밍이 이제 도래를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의 붕하는 이제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 저는 오히려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LG 이노텍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아니 이게 이렇게 빠질 일인가 싶을 정도로 어제 굉장히 좀 과도하게 빠졌어요. BH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중에 이제 하락 확한 폭 자체가 무려 15%를 빠졌거든요. 좀 심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제 아침에 애플 주가도 올라갔겠다 이제 다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조금 갭 상승 출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어떤 가격에 들어가든 저는 충분히 이제 업사이드 요소가 좀 있다라고 보고 오늘 한번 BH를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BH는 FPCB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이폰에 이제 탑재되는 이 FPCB 주력은 이제 공급업체로서의 이제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있고 1분기 때 지금 영업이익이 한 150억, 6억 정도 나왔고요. 시장 컨센트 80억을 이제 크게 이제 좀 상해를 좀 했거든요. 아마 2분기 때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폰 16이 이제 출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아이폰 16 출시에 대한 이제 초도 물량에 대한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2분기 때 진행이 좀 됐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기대감은 충분히 이제 반영될 수 있고요. 아이폰 16이 이제 출시가 되면 카메라용, 그 다음에 보호해로용,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용 FPCB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좀 높다. BH가 이게 이제 좀 재밌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떤 근데? BH 이제 주가의 좀 계절적인 이제 흐름을 이제 보면 5월, 7월 달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최근 7년 동안에 이제 BH 주가 흐름을 보면 5월에서 7월 동안에 하락한 사이클이 딱 한 번밖에 없었더라고요. 2019년에. 2019년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이제 아주 심각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완전 박살났던 시기였거든요. 그때만 제외하고 나면 BH 주가는 5월에서 7월 달 사이에는 무조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럼 올라간 이유를 보면 이유는? 아이폰 이제 출시를 앞두고 항상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5월, 7월 달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게도 이번에도 5월 딱 시작하자마자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한 1만 6천 원대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이 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2만 6천 원대까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어저께 급락을 하면서 상승 부분을 상당 부분 좀 되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가를 사실 추이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 조금 거칠게 이렇게 이제 단계적인 조정이 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6월, 7월 달까지도 BH의 이런 이제 상승 트렌드가 좀 이어진다고 하면 어제 조정이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어저께 이제 BH 장중에 사실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은 이제 하락이었어요. 떨렸어요. 13%, 15% 워낙 좀 큰 폭으로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워낙 좀 심하게 좀 빠졌는데 오늘은 오히려 반대로 애플 주가가 7%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최고가를 이제 뚫었기 때문에 이제 애플도 본격적으로 이제 AI 랠리에 이제 편승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이런 애플 공급망 수혜주들 국내에 이제 몇몇 공급망 수혜주들이 있어요. ITM 반도체, BH, 그 다음에 LG 이노텍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오히려 이 기업들이 어제랑은 정반대로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이 이제 문제인데 오늘 분명히 떠서 출발하겠죠. 이게 몇 프로나 떠서 출발할지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어제 하락했던 걸 그대로 다 돌려버리면은 거의 뭐 한 2만 3천 원, 4천 원대에서 이제 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출발을 하더라도 오히려 어제 하락이 좀 가도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틀 전에 종가를 기준으로 보면 2만 4천 원 정도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뭐 충분히 저는 접근을 하셔도 이제 괜찮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이폰 16이 역대급의 이제 교체 주기가 이제 도래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폰 16의 이제 판매량이 14, 15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추정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BHA의 실적도 뭐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심하게 갭을 띄운다라고 하더라도 어제 하락 자체가 좀 과도했다라고 본다면 그냥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다만 오늘 가격은 제가 이제 2만 1천 원으로 가격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2만 1천 원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서 이제 출발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매수가는 뭐 시조가 내지는 2만 1천 원 뭐 그 사이에서 접근한다라고 이제 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정보증 2만 6천 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6월, 7월 달에 좀 추세적인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면 정보증을 충분히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 이제 기판 종목 중에서는 이제 심택이 이제 모바일 향이 이제 수요가 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FPCB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BH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또 관련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도 정보증을 충분히 한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손절 가격은 1만 8천 원 정도를 이제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BH입니다. BH. 기판이긴 기판인데 이런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연성 기판 FPCB를 만드는 그러나 애플 관련 주로 거의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다 외울 정도의 종목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오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동안 5, 6, 7에 BH를 놓고 짭짤한 재미를 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요즘에 지금 냉혹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어제 이탈시키려고 확 밀어버렸나?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어저께 LG 이노텍도 막 장중에 10% 급락을 하고 그렇게 밀어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애플이 아무리 실망스러웠다고 해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기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제가 볼 때도 스펙은 크게 애플스럽다, 대단하다 이렇게 좀 혁신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게 사실 월가의 분석이 참 재밌었던 게 그냥 이거는 교체 주기, 그냥 판매만 보자 이거예요. 이제 아이폰 교체 주기가 돌아있고 결국은 많이 팔리지 않겠는가. 그게 핵심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LG 이노텍이나 BH 이런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오늘 또 굉장히 탄력적으로 만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부터 시작하겠지만요. 이게 정말 어제가 물량 뺏기였나? 그런 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사실이었고요. 우리 붙일 종목에 대응할 종목의 주노 매니저는 역시? 저도 지조 있게 LG 이노텍을 말씀을 드릴 텐데 깔끔하게 두 종목. 결국 근데 이제 아이폰은 AI도 AI지만 결국 아이폰 판매량이 증명이 돼야 결국 애플의 주가가 크게 시세가 분출되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늘어나야지 주가가 가장 크게 올라가듯이 결국 이번에 슈퍼사이클을 앞둔 시점에서 교체 주기에 결국 이제 아이폰의 하반기에 큰 매출이 도래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LG 이노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했던 두 종목입니다. BH, LG 이노텍 오늘 보시고 또 하나 아직은 모릅니다만 AI 소프트웨어까지 오게 타고 가나? 네. 요거까지 하나 보면 오늘 애플 관련한 관점 포인트와 또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노 매니저 리뷰 종목 보고 또 영미매니저 리뷰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지넥스텍 가보도록 할게요. 아지넥스텍. 어제 상당 부분. 맞습니다. 로봇들. 상성전자에 로봇 스카라 로봇을 세트 단위로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줬는데 이게 뭐 사실 새롭게 공급 계약 체결을 한 건 아니고요. 이미 작년에 부품 단위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로봇 모션 제어기에 들어가는 모듈리라든지 또 부품들을 공급을 해오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세트 단위로 공급을 해왔었어요. 그 내용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와줬던 거고 새롭게 어떤 삼성전자의 공급 계약 체결된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제 장중에 28.54%까지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이슈에도 이 정도의 어떤 매수가 크게 유입됐다라는 거는 그래도 시장의 어떤 많은 참여자들은 여전히 AI의 어떤 다음 격정지는 로봇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모습이고 또 정말 작은 이슈, 이미 나왔던 이슈가 다시 재생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더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된 강력한 모멘텀과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아니면 레이보 로보티스 조기 인수 아니면 로봇 관련된 어떤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말 로봇 섹터도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를 어제 수급이 말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지네스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 한 해 내내 삼성전자의 로봇을 공급했던 부품량이 올해 1분기에만 거의 2배 이상 앞질렀어요. 올해 1분기에만 작년에 한 해 동안 판매했던 로봇 공급이 올해 1분기에만 2배 이상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매출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로봇은 어떻게 보면 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모든 반도체 공장이나 디스플레이 공장에 로봇, 휴먼 로봇을 투입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특히 로봇 모션 제어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에도 들어가고 또 그리고 실적으로 로봇에도 휴먼 로봇에도 다 접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아지네스테과 삼성 간의 협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공급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어제 시세가 세게 분출했다가 윗골이 나긴 했지만 정말 작은 이슈에 크게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수급은 살아있고 로봇 관련된 모멘타도 살아있고요. 삼성이 어떤 로봇 관련된 제품이 공개가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장보면 로봇 관련주가 정말 좋은 피난처가 됐던 것 같아요. 아지네스테과 아지네스테과 주도한 로보틱스도 달렸고 세트 업체뿐만이 아니라 모션 제어기, 감속기, 팔, 암 다 웨어러블까지도 가는 그런 로봇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영민 매니저하고는 이 종목을 갈 수밖에 없겠고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영민 매니저가 잘 리딩을 해왔다. 바로 그 종목이다. 휴절. 어제도 잠깐 저희가 장중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짧게 소개를 하면 휴절과 메디톡스가 법적 분쟁이 있었고요. 보톡스. 보톡스라고 그냥 말하겠습니다. 어려워서 미국에 팔 때 이 균주를 뺏었냐 안 뺏었냐 법적 분쟁이 있었었는데 그때 계속해서 휴절에 대해서 반영됐다고 하고 이게 어쨌든 판결 나오면 휴절은 간다. 어떻게 되는 재료 소멸로.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영민 매니저. 제가 사실 예언을 한 건 아니고 이게 관세 무역법이 337조 침해 사실이 없다. 이렇게 예비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결국에는 누가 이기건 간에 이미 이 리스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게 패소한 메디톡스 주가도 많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 이걸 보시더라도 이 리스크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핵심으로 집중해서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휴절이 목표가 말씀드렸던 25만 원.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갭상승 출발했다가 또 쭉 밀리다가 또 장 후반에는 상한가 들어갈 것처럼 23% 급등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24만 원 정도 끝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미국 진출과 관련된 청사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옵사이드 요소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특히 최근에 피부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도 지금 미국에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처럼 이게 거의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피부 미용. 뽀사시하는 피부와 샤방샤방한 화장을 하기 위한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휴절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물론 어제 갭을 많이 좀 띄었기 때문에 이 갭 조정이 어느 정도는 진행될 수 있어요. 한 23만 원 정도까지는 갭 조정이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손받김도 충분히 좀 됐고 옵사이드 할 수 있는 상승 추세를 상방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 25만 원을 달성을 했는데 중기 관점으로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지금 증권가에서 어저께 예비 판결 승소 이후에 목표 주가 상향하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옵사이드를 상방을 열어놓고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23만 원에 딱 걸어놓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갭 조정이 조금 들어와서 오일선 근처로 조금 밀린다고 하면 23만 원에 신규 진입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이요. 이게 지금 최종심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또 뒤집히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메디톡스는 어떡할까? 메디톡스가 일발 종목은 아니지만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래서 판결 자체가 예비 승소를 하고 난 이후에 뒤집힌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결판이 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휴제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메디톡스죠. 결국은 메디톡스 주가는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상태고 최근에 피부 미용 관련된 기업들,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메디톡스 주가도 회복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메디톡스도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실적에 대한 악재, 이런 판결에 대한 악재,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4만 원 정도면 사실 이렇게 누워 있는 종목들은 가장 문제가 언젠가는 올라갈 것 같다. 다만 이게 얼마나 걸릴지가 관건이거든요. 3개월 걸릴지, 6개월 걸릴지, 아니면 1년이 걸릴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주저주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4만 원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모든 악재들이 반영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고 하면 14만 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메디톡스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지엘 보면서 메디톡스까지 봤고요. 또 메디톡스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약간 오해를 하실까 봐 메디톡스는 최종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계속해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톡스의 입장도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노 매니저와는 우진, 엔텍, 6월 7일 일발이었었고 참 저희가 대왕골에 터지고 나서 원자력, 신재생, 이쪽 제어기들, 소프트웨어까지가 지금 확 죽어서 안 살아나요. 그런데 뉴욕장 보면 퍼스솔라, 다시 살아나거든요. 우진, 엔텍 가볼까요? 어제 한전산업도 추가 상승이 나와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인도네시아와 41조 규모의 송정망, 이증 관련된 MOU 체결이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우진, 엔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진, 엔텍이 최대 기술 협력사이기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번 달 안에 제공시 기한입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2조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관련된 소식이 나오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시한이 이번 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뉴스케일 파워 부사장도 실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직접 방문을 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왔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소용모들 원자로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전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가성비 측면에서도, 기술력 측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2조 규모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지만 결국 꼭 뉴스케일 파워가 아니더라도 지금 테라 파워로 된 많은 업체들이 소용모들 원자로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지금 1기 소용모들 원자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컨소시엄이 구성된다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이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우진혜택 같은 경우는 계측 설비 장비를 두산 에너빌리티와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긴급 문자가 저도 왔었어요. 그런데 꺼놔서 계속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올릴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반내 문자가 폭염주의보인가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제작진에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계속하시죠. 어저께 북계군 한 명이 넘어왔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우진혜택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나고 소용모들 원자로, 특히 소용모들 원자로가 대형 원전이라든지 중형 원전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시대의 기대치가 높다는 관점에서도 저는 원전 섹터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상승을 이끌었던 기업이 우진혜택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직전 고점도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진혜택. 원자력 제어계측 관련한 곳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또 간밤에 8% 넘게 폭등을 했잖아요. 천연가스를 또 인정해준다면 원전도 또 인정해주고 이런 분위기를 타면서 이렇게 신재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못 갑니다. 지금 우리는 왜 못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못 가고 있기는 하나. 우진혜택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연관주들 함께 지켜보자. 또 원전으로 가면 한전 산업도 있지만 SMR은 한전 기술입니다. 그런 것도 외워서 여러분들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천둥님이 질문을 줬어요. 김준호 매니저님, GI 이노베이션 좀 부탁드립니다. 1년 넘게 보유 중인데 아마 대응에 대해서 궁금하다. HY 현님도 GI 이노베이션. GI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조정 그림이 나졌네요. 이게 항상 학회가 있을 때마다 기대감이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GI 이노베이션이라고 봐요. 예전에 에이프릴바이오라는 기업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연내 기술 이전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프릴바이오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특히 GI 101과 GI 102, 면역항암제에 관련된 기술 이전 논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사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GI 플랫폼 기술력으로 지금 예전부터 GI 301, 알레르기 치료제도 기술 이전을 이미 했고 또 GI 101과 GI 101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비파마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입증받고 얼마나 관심이 높냐면 JP 모건 헬스케어 때부터 사실 국내 대표 기업들, 대형 기업들 있잖아요. 특히 삼성바이로직스, SK바이오팜, 그리고 또 최근에 셀트리온 이런 그룹들은 당연히 초청을 받는데 스모켓 기업 중에 국내 이제는 중견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기업, 차명이 아니라 초청을 받은 기업은 GI 이노베이션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글로벌 비파마들의 관심이 뜨겁고 저는 그래서 연내 GI 101 또는 GI 102 둘 중에 하나는 기술 이전 관련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조금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하의 기대문이 후퇴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학회가 이어지고 나서 약간의 제압바이오텍터의 세론이 나와줬는데 결국 충분한 조정은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 또 이번 주에 FMC라든지 또 CPI 지표가 어느 정도 확인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어떤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사실 시장도 충분히 내성이 생겼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FMC는 기존 입장을 다시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CPI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한다면 또 점도표상 연내의 한 두 번 정도만, 두 차례 정도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제압바이오텍터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압바이오텍터의 업황이 살아나면 기술 이전 기대감이 가장 높은 에이프릴바이오, 지하이노베이션은 당연히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을 기다렸으니까 앞으로 한 6개월만 더 기다려보셔라 그러면 시세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목요일 새벽입니다. 3시 반. 점도표, 그러니까 두 번 정도만 인하해준다는 사인만 줘도 금리는 오늘도 국채금리 많이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그걸 언급하고 싶었는데 제가 또 혹시나 해서 말을 못했는데 보시죠. 그러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부터 나오게 될 또 성장조 섹터들, 그중에 바이오도 주목해봐라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우리 앞서 긴급 문자들 방송 중에 막 울렸었잖아요. 여러분, 기상청 보도에 따르면 전북 부안 남남 서쪽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속보기 때문에 피해 상황이나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부디 좀 안전이라든가 피해 없기를 굉장히 바라면서 초록님이요. 여기 대전인데 진동이 있었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봉봉님도 지전이 났습니다. 추억마을님도 4.7 강도의 지진이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또 상당수 부분이 박별님 같은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지진 수혜주가 뭘까요? 혹시 반응할까? 이런 질문도 좀 있는데요. 영민 매니저, 이제 시장은 좀 냉혹하니까 또 지진 관련해서 또 움직이는 종목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어떤 것들이 좀 반응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피해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지진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그냥 뭐 삼형 M텍이나 아니면 동아지질 이런 기업들이 이제 관련된 이제 수혜주 동아지질은 근데 이제 오랜만에 차트를 좀 보니까 최근에 뭔가 이제 좀 거래가 이제 좀 들어온 흔적은 있어요. 이게 뭐 영일만 때문에 이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쨌든 이제 이게 테마가 또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진도 이제 나고 뭐 그다음에 영일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영일만 관련된 이제 이슈도 계속 좀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게 아까 우리 MC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은 신재생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투자도 많이 되고 태양광 풍력 뭐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쪽은 진짜 주가 흐름도 괜찮은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투자가 완전 거의 씨가 말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뭐 이것도 어찌 보면 좀 뭐 영일만 관련된 그런 거하고 같이 좀 엮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에 굳이 뭐 저는 뭐 지진 관련된 이슈로 굳이 수혜주를 찾아서 이제 공략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굳이 내가 이제 테마성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은 동아지질 정도가 오히려 이제 차트가 조금 이제 움직인 흔적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제 개장 초반에 한번 짧게 한번 주목을 좀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진 관련 종목들은 사실 이제 국내에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삼양연택이나 동아지지 같은 경우는 항상 시세가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세가 분출됐다가 금방 윗골이 되거나 은봉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이걸 또 큰 흐름으로 접근하시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아지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차트로만 진짜 보니까 이게 뭐 진짜 괜찮네요. 네. 0일만 되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여서 좀 이게 끌어올렸었나 봐요. 옆으로 옆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뷰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하려고 했었는데 에코앤드림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희님 김영민 매니저님 에코앤드림 리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에코림드림도 정말 먼저 치고 갔고요. 2차전지도 준호 매니저 계속해서 우리가 리딩을 했고 아직까지 잘 왔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2차전지. 2주 전부터 2차전지 보셔야 된다. 대바닥이 나온 상황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면서 에코앤드림 대주전자 재료 이런 종목들을 계속 강조해드렸고 나노 신소재까지 어저께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에코앤드림 워낙 바닥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거의 수익률이 60%, 70% 될 것 같아요. 워낙 저점에서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이어서 양극재 전구체 국산화,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 수직 계열을 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머티가 주목을 받는 거고 에코앤드림은 별개 유미코어 쪽으로 양극재 공급업체 쪽으로 지금 전구체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내년부터 IRA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산을 무조건 대체를 해야 된다. 그런 트렌드 속에서 2차전자 종목들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에코앤드림이라든지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6만 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약간 단기 저항이 된 것 같아요. 어저께 6만 원 근처까지 갔거든요. 5만 8,800원 어제 한 17%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가 윗고리가 조금 달렸는데 이게 순환매가 분명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에코앤드림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6만 원 정도의 목표 효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공략을 조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도 물론 바닥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시총이나 무게 중심을 봤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 쪽으로도 수급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국산화 최근에 조금 잠잠했던 게 전액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엔캠을 중심으로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덕산테코피아 이런 이제 전액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도 순환매가 조금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 양극체가 움직이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지 이걸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양극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판가 상승이라든지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가시적인 시그널이 나와야 되고 지금은 주변부에 있는 종목들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IRA와 관련된 수혜주라든지 실리콘 응극제 뭐 이것도 사실 김준호 매니저님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미 두 달 전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현대차 EV3에 들어간다. 뭐 포르쉐뿐만 아니라 이제 9개 차종의 이제 실리콘 응극제가 올해부터 채택이 될 거다. 이 얘기 다 나왔던 얘기인데 두 달 있다가 지금 어저께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이제 일단 양극제 종목들이 움직이기 전에 실리콘 응극제나 CNT 도전제 그 다음에 이제 전액, 양극제, 전구체 이런 주변부에 있는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적합관에 있는 종목들 오늘도 뭐 또 바텀피싱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준호 매니저한테도 이제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 지금 2차전지 놓고 보면 실리콘 응극제가 다 갔잖아요. 맞습니다. 대주전자재로부터 해서 또 전구체 에코앤드림도 갔고요.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우리가 진짜 잘하는 양극제 못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완성형 셀업체들 못 가고 있는데 어제 그제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2차전지를 강조하는 전문가분들이 좀 있잖아요. 유명한 분들이 라방을 하시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막 동접자 수가 3만 명, 4만 명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결국 이게 마지막인 이제 전액 다음에 양극제로 가나 이 턴 하나 아니면 여기 실리콘 응극제에서 끝나나 그런 좀 궁금증은 있어요. 일단 저도 김혜민 기자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게 일단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정말 이제 시장 자체가 정말 풍부한 유동성으로 대세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 업황과는 별개로.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도 또 LG에너지 솔루션도 결국 이제 셀기업과 또 그리고 이제 양극제 기업들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시장 자체에 지금 87주에 가까이 되는 대기자금들이 다 들어와주고 2차전지 업황이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야 이제 시세가 세게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이 40조가 증발했고요. 고점들에 비해서.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25조 정도가 증발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악성 매물과 장기적으로 지금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강력하게 올라가려면 정말 이제 전기차 수요가 정말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숫자로 확인이 돼야 정말 큰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대안이 저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조 안에서 작년 11월 달에 상장하고 하락법도 제한적이었고 좀 물량이 가벼운 에코프로 머티의 수급이 유입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전구체가 지금 미국에 또 공급될 거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 들어오는 수급 자체가 에코프로 머티로 좀 확산이 되면서 결국 양극재 원가의 60%가 또 전구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전구체 관련해 대표 종목의 에코프로 머티가 당분간은 에코프로 그룹조뿐만 아니라 2차원의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중국의 공급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전자 제로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또 그리고 미국에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은 건데 결국에 국내에서는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대주전자 제로인 것 뿐이고 또 전구체를 비중국 관련돼서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또 에코프로 머티다 보니까 또 크게 시세가 분출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당분간은 순환매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양극지 안에서도 저도 LNF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원래 지금 테슬라에만 공급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매출이 비중이 크다는 그런데 최근에는 3월 달에 SK온과 13조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또 이제 유럽의 배터리 세일 기업과 9조 가까운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6조밖에 안 되는데요. 최근 두 달 동안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게 22조가 넘어갑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출야량이 회복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는 역대급 출야량이 예고가 되어 있는 게 결국에 내년 초에 테슬라에도 보급이 아니고요. 저가형 모델인 모델2가 나오잖아요. 그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또 양극지의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는 된다. 그 관점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보다는 오히려 LNF가 좀 먼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더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 머티가 에코프로 그룹지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을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 1분기, 2분기, 물론 아직 2분기에 진행 중입니다만 분명히 바람이 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제가 오늘 애플도 얘기했잖아요. 애플도 지금 상반기 내내 철저하게 AI 랠리에 소외되고 있다가 지금 신고가 뚫고 애플이 주인공이 되고 있잖아요. 애플이 주도하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반기 내내 철저하게 소외됐었던 2차 전지 쪽과 어제 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봇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에코프로 그룹주가 올라가려면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의 투심이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숫자로 보면 아까 우리 준호 매니저님 얘기해 준 것처럼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가 그런 것과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변화는 이미 좀 시작됐다고 보고 LNF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이런 기업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양극재 판가라고 봐요. 이게 조금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는 분명히 해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차전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삼원계고요. 또 양극재입니다. 지금 딱 보니까 대주전자 실리콘 응극재 치고 나가 전액도 좀 한번 엔캠으로 했어. 또 전구체도 되고 양극재도 지금 쬐끔쬐끔 하고 있어요. 이제 완성되면 이제 셋업체까지 가는데 조금만 더 보자. 조금만 양극재인데 LNF 정도 오케이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냉면조아님의 로봇 관심 이런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 많은 부분이 바이오에서 또 알테오젠하고 요한양행, 오스코텍 등등인데 저희가 이거는 킵해놓겠습니다. 다 저희가 화면으로 찍어가지고 준비해놓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아지네스텍이 장중에 28% 올라가는 거 보고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봇은 급등하는 거 보고 추경 매수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점에 있자라는 관점에서 아지네스텍의 짝꿍 RS 오토메이션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일단 뭐 RS 오토메이션. 어제 아지네스텍이 이 로봇 모션 제어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삼성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와줬었는데 그 로봇 모션 제어기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은 RS 오토메이션이고 특히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부가 분사돼서 설립된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무인 공장 2030년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수익이 될 수밖에 없고 꾸준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 삼성전자가 무인 자동화 공장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에 갑자기 짠 하고 무인 공장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지네스텍도 로봇 세트 단위로 작년부터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로봇 모션 제어기는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공정에도 들어가고요. 또 디스플레이 공정 그리고 삼성 계열 사이의 많은 공장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넘어서서 무인 공장 자동화에 있어서 RS 오토메이션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로쿠엘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과 잇따라서 협업을 체결을 했는데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지금 M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로쿠엘 오토메이션은 미국의, 북미 지역의 가장 최대 자동화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최고의 어떤 AI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쿠엘 오토메이션에 또 로봇 모션 제어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RS 오토메이션의 어떤 실적 성장은 앞으로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로봇 시장 자체가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바이오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천원지가 최근에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 차례는 저는 로봇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로봇이 어떤 뉴스가 수반됐을 때 최근에 강하게 움직여주고 로봇 섹터 안에서도 약간의 각계 전투 종목별로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결국에 저는 삼성향 대표 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또 아지네스텍, RS 오토메이션 이 세 기업은 결국 삼성이 올해 하반기에 휴머노일 로봇을 공개를 앞둔 시점에서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어제 아지네스텍처럼 하루하루 뉴스가 나왔을 때 크게 시세가 분출되거나 또는 삼성의 휴머노일 로봇과 로봇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결국 RS 오토메이션도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또 어떻게 보면 4월, 5월 시장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반도체도 사실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이수페타시스 빼고는 고점 대비 30, 40% 다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 4, 5월 고점 대비에서 7%밖에 안 빠졌고 아지네스텍도 어제 반등 나와주면서 4, 5월 하락 다 회복했고요. RS 오토메이션도 생각보다 하락폭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5월에 한번 상한가도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로봇이 시원하게 못 가서 그렇지 다른 여타 섹터들 대비해서는 하락폭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 그리고 어제도 확인했듯이 로봇 섹터의 시장 관심이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작은 이슈에도 강력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RS 오토메이션을 오늘 탑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일단 RS 오토메이션 가격 전략은요. 18,0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고요. 22,0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를 15,2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노 매니저의 일발 종목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로봇은 크게 세 가지죠. 모토, 모토가 중요하고 감속기가 있고 RS 오토메이션은 그 모토를 또 제어하는 엔코더라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노 매니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어제 히트작인 아지넥스텍 그 밑에 RS 오토메이션을 갖다 붙이자. 양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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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넥스텍과 RS 오토메이션을 이 삼총사 조합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로봇하면 우리 또 피규어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봐야죠. 삼성이 이제 좀 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고 곧 옵니다. 이재용은 이제 곧 와요. 이미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전자재료도 다 알고 있는 재료 가지고 상한가 보내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가고 뭐 삼성전자 이제 콜옵션 행사하고 이제 지분 늘리고 본격적인 이제 투자 늘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충분히 올라오고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나노 신소재 뭐 요즘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나노 신소재도 불과 2주 전에 보시면은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거의 뭐 망해가고 있는 기업처럼 주가가 그냥 두 달 내내 그냥 반등 없이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이게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보면 딱 2주 걸렸거든요. 딱 2주 만에 제자리를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로봇 기업들도 저는 이런 식의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아까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게 성장 섹터 종목들 쪽으로 지금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이런 이제 V자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가 공략에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일발장전 종목은 BH였고요. BH하고 우리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인데요. 각각 놓고 보면 BH 쪽에서 한번 붙이기는 LG 이노텍을 가지고 왔고 RS 오토메이션 쪽에서는 전통의 강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돌아옵니다. 기다리는 섹터가 많아요. 삼성전자 기다려요. 또 로봇도 기다려요. 또 통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6G 관련해서 좋은 소식 갖고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또 다른 재벌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